서울형 키즈카페 개봉일동점이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 안전한 놀이와 돌봄은 물론 아이를 맡기고 간단한 볼일도 볼 수 있는데요. 그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지난 28일 서울형 키즈카페 개봉일동점 개관식이 열렸습니다. 연면적 248.2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키즈카페는 트램펄린, 챌린지 영역, 미끄럼틀 등 아동을 위한 다양한 놀이시설이 갖춰져 있는데요. 이날 행사에서는 축사와 테이프 커팅 순으로 이어지며 개관의 의미를 환하게 밝혔습니다. 키즈카페 입장료는 아동 2,000원, 보호자 1,000원이며 우리 동네 키움포털 누리집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. 새롭게 열린 키즈카페 개봉일동점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놀이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. 약속하게 되길 바랍니다. 한글자막 제공 자막 제공 Sich